최근 심상치 않은 연체율 움직임에 부실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금융권 부실전이 대응 대책을 내놨는데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약 7년 만에 5%가 넘었습니다.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도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금융사 부실 우려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안정개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실전의를 차단하는 금융의 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등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회 법안심사 논의가 차일필 미뤄지면서 상반기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은행의 손실수 능력을 높이는 특별 대손준비금 정립 요구권 도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은행에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이나 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등이 선제적으로 은행의 추가 정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역시 올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했는데 관련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달로 시행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금융위는 현재의 연체율 수준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